랭킹맵에 이거밖에 없었어 3위비트 뭐지? 방송 멈춘거 아니지 제발 고장나서 멈춰라 안하게 제발 고통스러워 아 움직이네 에이씨 망했네 슈퍼 익스퍼트의 난이도의 인기 맵을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셸점프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죠? 셸점프 나오면은 막 어? 싫어하는거 아니었어? 이것도 셸점프야 세이브도 있네? 오케이 이건 세이브가 있는 맵이야 뭘까? 위로 던지고 2단 셸점프다 이것도 보통 아닌데? 어 어이 뭐야 헐 어려워 와 이 받는것도 어려워 받는것도 역시 맘의 최고 메이저는 쇠점이지 하하하 이게 최종 난관이죠 미쳤습니다 진짜 생소한 기술이야 이 2단은 아 참아 한번 뛰었는데 되게 생소하다 2단 셸점은 되게 생소해 이거 시키는건 좀 많이 고대네요 요건 달달한거 없나요? 없어 이 게임에 그런걸 기대해선 안된다 이게 방종맵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뒤에 세이브 저기 보이지 오른쪽에 세이브도 있는 자 맵이니까 좀 요건 해봄직하지 저기 희망구물일 수 있어 못도망가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제작자의 치밀한 설계일 수도 있지 저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처음부터 여기서 입구컷당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무섭네요 아! 제발 아 한번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와 됐다 좋았어 세이브 오케이 자 이번엔 뭡니까 아아 이거 던지는거구나 이번엔 2연속으로 2연쉘점프로 2연속으로 해야돼 아 저 위에걸 잡아야되는구나 어헝 저 뒤엔 뭐냐 이씨 저거 뭐해 또 아 어 나 이거 눌뻔했다 아 야 조심해 쓰읍 아 오 오호 subtle 알gin 짜잠 오늘은 왜 시작부터 철점이 됐을까? 오늘 왜 시작부터 철점이야? 이거 한 시간 안 걸린다니까?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 그건 뭐..뭐..뭐..뭐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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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왠지 모르겠는데 열쇠가 나왔고요 어..뭐야? 뭐야? 뭐지? 뭐..뭐야? 세 갠데? 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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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뭔데 이거? 뭐야? 화살표 세 개였고 어..하나 더 있네요 뭘까요? 나 감 잡았는데 저기가 이게 안 돼 이해가 되지 않아 저기 뭐야? 아..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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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떨어져 떨어져..떠떠.. 흑 어 저 하늘에서 등껍데기가 하나 더 떨어지잖아 피가 눌러주면서 하나 더 떨어지는게 맞는데 이상하다 내가 너무 빨리 던졌나? 어 항상 저 미리 던져놨던 등껍데기가 아래에 있는 등껍데기 밟는 순간? 밑으로 딱! 어? 너무 빨리 던졌나?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맞지? 그렇지 타이밍이 안맞았어 너무 빨리 집어던진거지 아 뭐야!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? 어 이상해 나 분명히 늦게 던졌는데 던졌던 등껍데기가 너무 빨리 떨어져 위에 블록에 맞나봐 어딘가에 어딘가에 맞는 느낌이야 천장에 뭐에 부딪혀가지고 훅 떨어지는 느낌 아니었나 방금 이렇게 빨리 떨어질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뭐였을까요? 천장이 있나? 보이지 않는 천장? 그니까 이상해 이거 아 여기까지 왔는데 까보긴 좀 그런데요 좀 심상하는데 뜯긴 아깝지 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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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고 이럴리가 없는데 이럴리가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저렇게 빨리 떨어질 수가 없어 위에 어딘가에 분명 부딪히고 있어 이게 이 맵의 어려운 요소인거 같은데 부조리 요소 그냥 도넛 있는데에서 등껍질 던지면 안되네 작전 타임을 좀 가지자 작전 타임을 좀 가지자 이게 다임맵인데 저거 저거에 막 기단이 굉장히 빡치는구나 분석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여기에 닿는거구만 여기에 닿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밟기 거의 맨 마지막에 한 여기서 던져야될거 같애 여기서 이 위치에서 던져야될거 같애요 이 위치 그래야지 이 천장에 안 닿으니까 한 요 높이 요 높이 정도에서 던져야돼 항상 여기서 던졌거든 여긴 요거 하나만 하면 돼 하나 그렇지 자 바로 세이브 아깐 이것도 힘들었는데 말이야 오케이 응 헤브에서 그래도 얻은게 있어 아 던지지 말라니깐 아 여봐 저기 걸려가지고 왼쪽에서 던졌잖아 아래에서 던지기 어 갑자기 훅 넘어와버리네 미리미리 대처를 해놨어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넘어와버렸어 거의 다 됐다 진짜로 진짜로 안 돼에에에에에엥 하하핫하하핳 크흑 아깝다아 저기서 두 번만 더 했으면 끝이었었어 아깝네 됐다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 저게 안 잡혀 바로 코에 피었는데 황당하나 정말 황당하다 정말 아 안돼 아 됐는데 끝까지 하지 이상하게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위치에 떨어지네요 내 감을 믿지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잠재 왠지 햄버거가 불현듯이 떠오르는 발언이군요 그렇지 이번 스테이지 클리어 아 힘들었어 2연절 점프 너무너무 생소한 기술이었으나 별거 아니고 막 깨고 나니까 그쵸? 와 간단하다 드디어 땀맵할 수 있다 아 힘들어 이 땀맵을 왜 추천하니 진짜 나 이해가 안되네 이건 인간적으로 추천 못해 무슨 추천 가격이야 이게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? 제일 등껍질만 봤다면 막 사람이 부들부들거려